뭐 보러 온 거야? 아빠 없을 때 아! 그래! 아까부터 정말 힘들었어. 보여줘 봐요. 아니 이거 지금 보여줄 수 없어. 미안한 재미야. 뱀이 있는데? 그렇죠. 아이들 눈에는 뱀이죠. 너도 찍었어? 잘 안 찍었어. 왜 안 찍었어? 오늘 KBS 촬영 직군으로 특채 애를 뽑아야 돼요. 찍어야지. 왜 찍어. 그걸 진짜 갖고 올게. 누구를 갖고 온다고? 저걸 아빠도 무서워하는 걸? 안 돼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미꾸라지. 엉덩 맞고 올게. 왜? 왜 하우야? 아니 인서트는 찍어야겠고. 왜? 나 안 무려웠어. 머리랑 몸이랑 지금 따로 움직이는 거야. 근데 왜 이거 안 가져와? 아우 아우 갔는데 도망해. 어? 가긴 갔었지. 아 냄냄이 무려워 하지마. 아니 왜 본인이 골라냐면 항상 상대방한테 물어봐요. 아 이제 같이. 근데 들 수 있을까? 냄냄이 무려워? 이건 안 무려운데? 오오. 그렇지 머리를 쓰는 거야. 한 벗기. 와 근데 하우 용감하다. 오오. 아 근데 잘하는데요? 재미있어 봐. 아빠가 감자 먹는다. 어머 감독님들 찍으라고. 인서트 찍으라고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이거 똥 풀어야 안 될 건데? 어머 어머 저걸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튀기면 되는 거예요? 그냥? 응. 아 저거 미꾸라지는 소금으로 이렇게 딱밥 뭔데가지고 씻어야 된다고 그러다. 어머 저거 들었어요? 나무 있어. 항상 관찰력이 켜져 있는 거예요. 어머 어머. 우와. 우와. 좀 몰라. 어 저게 많이? 어떡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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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리네 난리. 응. 응. 이거 인정도. 아름다워